안녕하십니까? 코인을 잡아라의 코인자바입니다. 리플 모으기를 위한 줌지갑 에어드랍 토큰으로 웬만화 컨셉을 가진 토큰 에어드랍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줌지갑이 처음이신 분들은 줌 앱지갑을 먼저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트러스트라인을 추가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트러스트라인 삭제 환불이라든지 코인 매도 방법 그리고 순위 확인, 시세 확인하면서 삭제 매도하는 방법하고 글로벌 아이디 인증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에어드랍으로 소개해드린 토큰명은 구구데이즈입니다. 이 구구데이즈는 최초의 XRPL 기반의 만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부라는 만화 캐릭터의 99일간의 여정을 담은 토큰입니다. 현재 웹사이트하고 디스코더는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에어드랍 일정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트러스트라인이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러스트라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구구데이즈의 컨셉은 XRPL 기반의 사상 최초의 NFT 만화 컨셉입니다. 99일간의 여정은 부부라는 캐릭터의 여정을 묘사한 NFT 만화입니다. 독자하고 NFT 바이어들은 남은 여정 동안 부부 캐릭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고 보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99일간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99일 동안 부부 캐릭터가 어떠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고요. 독자들은 이 토큰을 소유함으로써 그 이야기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컨셉을 보면 이 부부라는 캐릭터가 99일 동안 여정을 떠나는데 그 스토리는 전체적으로는 스토리가 짜여져 있지만 진행을 하면서 참여자들이 부부 캐릭터의 여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미있는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99일간의 여정은 일본 웹 만화 컨셉이죠. 만가 시리즈에서 영광을 얻었고요. 그 만화 시리즈라는 게 백니치고니 신호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부라는 캐릭터는 좀 불행하게도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이 부부라는 캐릭터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독심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고아원을 탈출을 시도를 하고요. 그 탈출 이후에 99일간의 여정을 담은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99일간의 여정의 토큰 생태계인데요. 전체 토탈 서플라이가 만 개인데요. 그 중에 1,500개는 프리세일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2,000개가 바로 트러스트라인 참여자에게 에어드랍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2,500개는 퍼블릭 세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팀에게는 3,000개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1,000개는 커뮤니티 리워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99일간의 로드맵인데요. 1단계에서는 웹페이지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런칭을 할 거고요. 2단계에서는 프라이빗하고 퍼블릭 세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단계에 가서 99일 여정의 시리즈 중에 15편을 매달 릴리즈 할 계획이고요. 4단계에서는 전체 기금 중에 5%에서 10%까지 기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5단계에서는 이 15편이 빨리 판매가 된다면 기존 홀더들에게도 경품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9 데이지 토크는 에어드랍을 실시할 텐데요. 99 데이지는 현재 웹사이트나 디스코드는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백선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트러스트라인이 생성된 만큼 트러스트라인을 추가하시면 에어드랍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에어드랍은 2분기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트위터에 팔로우를 한다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99 데이지 에어드랍에 참여하기 위한 트러스트라인 링크입니다. 이 트러스트라인 링크는 설명단에 기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특한 웹만화 컨셉을 가진 99 데이지 토큰 에어드랍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자바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